그때 한 몇 번 해보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괜찮아 괜찮아. 슬라이스 먹었어. 가자. 오 하나를 봤어. 아니 하나를 봤다. 이야.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.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. 이거 너무 좋겠다 내가. 너무 어려워. 하나짜리네.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. 뭐 많이 걷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건 많이 좀 하고.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하다못해 맨손 체조라도 하는 편이에요. 아침에 이제 침실에 눈 뜨면 우선 뭐 다리부터라도 흔드는 거라도 하고. 뭐 뭐 이제 양쪽으로 뭐 꾸는 거라든가 뭐 뭐 이런 거 좀. 하고 일어나는 편이죠. 그냥 뭐 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거 이거는 좀 안 좋다고 하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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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수고 많으셨어요. 아유... 자, 초취라니까 커피 마실래요? 커피? 그래요, 초취를. 오케이, 당신도 커피가 좋을게. 근데 여기 뭐 아메리카 커피가 있을까? 글쎄요. 자, 하나씩 드십시오. 누나, 당신. 아, 믹스 커피잖아. 어, 믹스. 이거 믹스 밖에 없어. 이야, 난 이거는 안 먹지. 내가, 아유. 그래도 하루에 한 두 잔은 괜찮은데. 그 많은 사곡을 하면서 내가 22년을 밤을 꼴딱꼴딱 새니까. 잠을 이제 못 자니까 그걸 이겨내려니까. 또 피곤하잖아. 그러면 이게 이제 달달하면서도 맛있잖아.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에 하니깐 20차는 보통이야. 그랬어요, 진짜. 열 잔 보통 뭐. 그냥 밤을 꼴딱꼴딱 새니까. 며칠을 연속으로 새기도 하는 건가요? 그렇죠, 사곡은 계속 밤샘이 많으니까. 그리고 유난히 사곡은 밤샘이 많잖아. 그리고 또 머리에 뭐 쓰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. 항상 많이 했어요. 눕지도 못하고. 쓰는 걸 많이 했으니까.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에 하니깐 20차는 보통이야. 많이 드셨구나.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. 그래야지 육이 다 버린 거 아니야. 요새는 이제 일체 안 드시고. 지금은 안 먹지 내가 웬만하면. 진짜 안 먹지. 맞아요, 먹지 말라고 그러면. 좋은 습관 또 하나 있으시네. 정말 피곤해야 먹지.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야. 맞아요. 이렇게 해도 가급적이면 이 저기 달달한 믹스커피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